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 성탄의 선물을 준비할 거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 생각하는 내 마음에 계실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살아있다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랑 따스한 사랑 바로 그것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하실 거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 생각하는 내 마음에 계실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살아있다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랑 따스한 사랑 바로 그것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하실 거야 바로 그것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말하실 거야 지금 내가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말하실까 내가 그 땅 이 meters